북한은 이런 말폭탄에 이어 무력 시위도 벌였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오늘 오전 동해 쪽으로 쏘아올린 겁니다. 엿새 만이자 올해 들어서 8번째 발사인데 그 이유를 김혜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오전 8시 1분과 16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강원도 통천군 북방에서 동해상으로 230여 km를 비행했고 고도는 약 30km,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이었습니다. 한미연합지휘소연습과 국방중기계획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보이는데 올해 시험발사 장소 가운데 남측과 가장 가까운 곳이자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해상 완충구역 인근에서 발사됐다는 점에서 수위를 높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방중기계획을 금지구역의 거의 완충선선에서 이번 발사가 이루어진 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북한이 파괴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군은 북한이 엿새 전 발사한 북한판 에이티킴스, 신형 단거리 전술 미사일을 낮은 고도로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건 올 들어 8번째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와 신형 방사포에 이어 북한판 에이티킴스 미사일까지 단거리 무기들을 최근 집중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북한의 행위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